안녕하세요! 퀴츠 모델 이효유입니다 오늘 제가 밥과 쿠첸을 사랑하는 쿠첸 골로 그리고 여러가지 폐색적 모습을 CF에 담고 있는데요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밥을 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오늘 밥을 해주고 잡곡밥, 콩밥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은근 밥하는 여자에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밥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집에서는 꼭꼭 밥을 해서 먹는 편이에요 다이어트에도 신경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밥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, 밥 보자 앉아 패션 하이, 오, 가, 가 난 같이 다이어트에도Contää 결혼식 roku découvrir ixe é granate 배unft 은근 우선 네 밥은 쿠첸으로 제대로 된다고 드시길 바라구요 여러분 다 드시죠? 건강하시고 밥도 챙겨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쿠첸으로 제대로 된 밥 이제 쿠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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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됐어요? 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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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쿼첸! 밥! 밥! 삐라라! 쿠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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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! 밥! 필라라! 쿠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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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! 밥! 삐라라! 쿠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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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한번 제대로 먹자 이젠 쿠첸!